오늘 글로벌 라이브 2부 한국에 대해 국제지역연구센터장님이시죠. 강준영 교수님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중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책을 쏟아내서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거든요. 요즘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최근에 중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에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IT기업이라든지 이런 규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당 중심의 경제 정책 그리고 당에 복종하는 경제 흐름을 일단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이 되게 무서운데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실제로 중국 사회가 이런 희생을 감수할 분위기입니까?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공산당 정권 특히 중국 같은 사회주의 정권의 가장 큰 핵심은 공산당 정권의 유지입니다. 공산당 정권이 유지가 돼야 지금까지 공산당이 주도로 해서 온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적 국가가 됐잖아요.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IT 기업들이 벌어주는 돈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떠오른 게 있기 때문에 한없이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없이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일단 당이 시장보다 우위라는 메시지를 기업들한테 주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 손밖을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당의 구상대로 지금까지 문제 없이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상대로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IT 기업이라든지 특히 사교육 같은 데는 중국에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 공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또 가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사회 정의를 위하고라는 어떤 대의명분은 좋은데 결국에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내부에 투자자가 있을 거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공산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 정책을 발표할 때 물론 우리나라처럼 안 되겠지만 약간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제스처는 없나요? 반달이 있죠. 있는데 지금 워낙 당중심 정치가 확고하고 이렇게 거대 기업들도 중국 공산당의 정책,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교육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 신동방 교육그룹 같은 데가 거의 반토막을 넘어서 70%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도 그다음에 나온 거는 당의 정책에 협조하겠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알리바바도 마윈 같은 경우도 설화라고 하지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바바가 타격을 입고 엔트그룹 상장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압박을 통해서 통제 가능하게 그리고 중국 정부나 당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거기를 못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그 정도의 사회 통제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거를 밀어붙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공산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막 누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기업들의 성장이 중국 입장에서도 나라의 성장이고 그 기업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돈인데 성장을 희생하고 뭔가 다른 쪽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든지 이쪽을 좀 올리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경제의 전체 볼륨이 세계의 2대 경제체가 됐고 우리가 중국의 경제 역량 이걸 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가 이 상태에서 잘못돼도 완전히 엎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부의 세습에 따라서 교육 기회도 세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 불공정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배운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원천 차단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당중심 정치는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경제발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중국 공산당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조정하면서 그게 일단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20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고 리더십 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한 번 더 한다. 또 한 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당의 영도와 안정적인 당중심 정치를 만들어야 그런 권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혼란에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리더십까지 흔들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거다. 이 대목에.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끝까지 정말 사지로 몰아낼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중국 정부와 당이 통제하는 분위기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소위 흑수저들의 어떤 공정 이런 데 대한 특히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탕평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탕평족이. 그게 뭐냐 하면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취직해도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밥이나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새로운 젊은이들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마이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PC방에서 개미처럼 컵라면 먹고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배운 친구들이 사실은 IT에는 또 박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채팅창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만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오는 요즘에 산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규제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시장 상황에 의한 리스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권감독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미국에 우리가 더 다시 협력하고 타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끝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러한 규제의 흐름 속을 일정 부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끌고 갈 것 같다. 교수님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인지 몰라도 어떤 부의 세습이나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견제한다 그러는데 공상당은 세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 문제죠. 자신들 그 자식들은 전부 해외에서 공부하는데 퇴자다. 아무뚝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중국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좀 기업 규제라고 할 것 같은데 뭐 코로나가 지나서 이제 중국도 산업들 특히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올 초만 해도 확실히 그랬었습니다. 확실히 그랬고 특히 중국이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기존의 수출 주도의 국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 쌍순환 전략을 작년 경제공작회에서도 공식화했고 올해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수 시장이 진작이 되려면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관광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우 열심히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의 요소가 또 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 백신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어디에 뭐가 생기면 봉쇄를 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18개 도시에 벌써 델타 변이가 나왔거든요. 7월 20일 날 난징이라는 남경에서 1차 환자가 나온 다음에 그 숫자의 신빙성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400여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8개 성시에 그 해당 지역을 그냥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봉쇄를 하게 되면 비행기도 못 가죠. 철도도 못 가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식당 이런 거 관광 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려는 그런 내수 산업이 지금 중국도 할 수 없이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원래 올해 8, 9% 9%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지금 8.2%로 내렸고 예를 들어서 3, 4분기도 5.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았는데 4%밖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델타 변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벌써 1,000명대가 넘고 옆나라 일본은 더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덩치를 생각해봤을 때 델타 변이가 400명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항상 중국의 통계는 그 문제를 우리가 신뢰성을 못 주는데요. 더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한 건데 전 세계가 작년에 고생하고 있을 때 작년 9월 8일에 코로나 종식 대회를 했습니다. 0명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종식됐다. 그리고 코로나 퇴치에 애쓴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고 우리는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졌다.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한 바이러스의 발언이다 이런 것도 불식시키고 우리는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걸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7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델타 변이가 생겼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 숫자 10배, 100배는 있을 거다. 그럼 통계 방식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18개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두 지역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가 보통 31개 성과 씨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다가 22개 성 4개 칙할 씨, 5개 자치고 그래서 31개 성 씨라고 하는데 이 31개 성 씨 중에 18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저렇게 일어났을 때 저게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 국무원의 순천안이라는 부총리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를 델타 변이를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폭탄 발언이죠. 일종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거를 제대로 다잡지 않으면 정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럴 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게 퍼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백신을 중국인과 14억으로 보는데 17억 회분을 지금 접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를 봉쇄를 한다는 거는 차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해외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게 옛날로 다시 교류가 처음에 코로나 초기 했던 것처럼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새로운 반등을 해보고자 했던 중국 경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중국 경제의 미래 지표를 보는 게 차이신 PMI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7월에 50.3이었어요. 50이 넘으면 일단 좋은 건데 이게 작년 4월 이후에 최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기업들도 경기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에는 지금 부담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전철을 굉장히 많이 밟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도 예전에 수출 위주의 국가였다가 한때 수출에만 너무 목매일 수 없다. 우리 내수 진작을 해서 내수를 좀 키워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다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지금은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내수 위주 국가로 좀 돌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었나 보네요. 그거는 9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은퇴한 쭈롱지라는 총리가 있었죠. 그 당시에 부총리 시절부터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수 시장을 진작시켜서 국제 경기가 어려워져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겠다는 아주 오랜 중국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WTO의 최대 수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국제 무역기구의. 아주 싼 가격으로 물건을 제조했고 또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한테 그런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소위 미국과의 기술 분쟁, 패권을 둘러싼 이런 게 생기면서 내수 시장 진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립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과학기술 자립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을 같이 엮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중국을 만들자. 이게 이제 중국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데이터를 전부 정부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위반을 몇 번 했는지 대출금을 갚았는지 이걸 다 통제를 해서 너는 대출금 안 갚았으니까 비행기 못 타. 너는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너 효도 안 했으니까 보험 가입 못 해. 이런 것까지 지금 통제를 하는 통제 사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그래요. 사회주의인데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주의. 중국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서 서방과는 다른 형태로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목표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향해서 자신들 스타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정한 희생,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그걸 지키면서 하겠다는 게 일시적으로는 충분히 중국은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우리 투자자들도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중 갈등이니까 중국 외부의 충격에서 중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술 자립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야 되고 태양광도 내부에서 만들어야 되고 다 그런 식의 어떤 목표, 외부의 충격이 흔들리지 않고 공산당이 영도하는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중국 사회를 내부에서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움직임. 이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최근에 왜 서방식 발전 모델을 자꾸 따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왔고 그 결과가 미국보다는 떨어지지만 미국에 이어서 세계 2대 경제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자신들의 성장 방식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흐름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게 1대1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대1로 전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왜 꼭 중국 방식, 중국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원 벨트 원 로드거든요. 그러네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멀티벨트 멀티로드가 돼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중국이 이제 앞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에 침탈을 당하고 하는 피해의식도 있고. 그거를 시진핑은 치욕의 백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욕의 백년을 거쳐서 오늘날 중국이 됐으니 세계 최강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방식을 혼자 하면 괜찮은데 그 방식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가치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명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식적으로 왜 한국이 중국하고 운명이 같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가치나 이런 게 있다면 중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가 있는 상태고. 중국은 일단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과 대적해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흐름으로 방식으로 현대화된 국가를 건설해 보겠다. 그리고 그 선봉장이 공선당이니까 일단은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시장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죠. 일정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텐센트나 이런 데가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그걸 무턱대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런 소위 중국으로서는 선진기업들 그리고 국유기업이 어려웠을 때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민영 성분들.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후 외교적 이후와 맞물려서 지금은 규제를 더 내놓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세계 2위까지 올려놨으니까 자기를 믿고 가고 우리의 말에 따르지 않는 어떤 기업이나 정책이 있으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좀 누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교수님 중국은 미국과 지금 대표적으로 제재를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반도체 불기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정부가 민다 그래서 꼭 되는 분야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기업들이 도와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라면 오히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싸움에서 다툼에서 중국이 좀 밀리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은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미소 우리가 보통 대결 시대하고 자꾸 미중 대결 시대하고 이렇게 등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보는데. 사실 중국과 소련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과 글로벌 공급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치고 받는 완벽한 디커플링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큰 그림은 있어요. 그런데 새로 개발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데도 우리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우리가 먼저 심사하겠다. 이래서 그 디디추싱 사태가 난 거거든요. 우리 자료 가지고 미국에다 상장하면 우리 자료들 다 가지 않느냐. 그 옛날에 트럼프 시절에 틱톡 금지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보 자료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둘러싸고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일정한 갈등은 계속 될 건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정부가 뒤에서 최대한 밀어주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미래산업 쪽에 최대한 서포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의 게임의 룰이 생겨야죠. 그냥 싸울 수는 없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관리를 하는 이게 한쪽만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무릎을 꿇리는 상황이 벌어지기가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일정 부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 1월 14일에 무역 1차 합의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국산화 부품 100% 국내에서 조달해라. 사실은 미국과 사다 써야 무역 적자도 해소되고 그러는데 그런 가끔은 미국이 중국에 내린 조치보다 넘어서는 조치들도 가끔 하면서 서로 지금 긴장, 갈등 관계의 텐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금 얘기하려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걸 마냥 둘이서 한없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정 부분 협력할 수 있는 하층 차원에서 아래 로우 기술 차원에서는 협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 위에 거는 철저하게 미국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이걸 기술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위의 있는 기술을 누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운데 약간 껴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수출 유지의 국가고 우리나라는 좀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정말 고민스러운데 사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그나마 한국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배터리가 세계 1위인데 온갖 규제가 있으니까 한국 배터리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산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격차 전략이라고 그러죠. 항상 그걸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키우는 수밖에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대만 기업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미국에 유치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너무 대만에만 의지하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삼성도 있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또 우리 한국에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이걸 꼭 싸워서 어느 편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한테도 그런 선택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이 좀 앞서가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약간 줄타기 비슷한 거죠? 그걸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좀 압도적인 기술이요. 뭔가 그 두 나라가 다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건데 지금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북극항로 개척하는데 쇠빙선이라든지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기술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2부에서는 중국의 어떤 반시장적인 규제에 대해서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님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은 중국이 해외의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부만의 완결적인 그런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갖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6G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미국과 중국에서 기술적 어떤 분쟁까지도 발생하게 되고 중국 공산당에 이끌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런 말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국 시장에서 가장 전문가시죠. 강준영 교수님과 중국의 반시장 경제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저희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시간에 너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 다인공사장